이번 여론조사 지난 3월 26, 27일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. 박빙 지역은 더욱 접전을 보이고 있고 우세 지역은 지지율차가 더 벌어지며 굳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가장 치열한 청주 흥덕. 새누리당 송태영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이 1.4%포인트 차로 초접전 중인 가운데 1, 2차 조사에서 1, 2위가 바뀌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청주 서원도 초박빙입니다. 새누리당 최현호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의 격차가 1.9%로 팽팽한 가운데 1, 2차 조사에서 1, 2위 순위가 바뀌어 우세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청주 청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제 1위, 새누리당 오성균과의 차이를 좁혔습니다. 오차 범위에서 1.9%포인트가 줄었습니다. 상당에서는 새누리당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한범덕과의 차이를 1차 때보다 3배 이상 벌렸습니다. 오차 범위를 벗어나 우세를 보였습니다. 충주에서는 새누리당 이종배와 더불어민주당 윤홍락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제천 단양에서도 새누리당 권석창이 더불어민주당 이후삼과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. 남부 4군 역시 새누리당 박덕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한과 격차를 벌렸고 중부 3군에서는 새누리당 경대수와 더불어민주당 임혜종의 격차가 좁아지긴 했지만 경대수가 우세를 유지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